다이얼의 작곡 다이얼의 작곡을 맡게 된 박현숙 작곡가입니다. 뮤지컬 다이얼의 작가 유지혜입니다. 다이얼이라는 작품은 1970년대입니다. 전화곡을 배경으로 한 교인들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를 살아가던 소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목소리를 제가 대신 쓰는 느낌이었습니다. 대본을 쓸 때 그것이 배우분들의 목소리로 표현될 때 굉장히 묘한 느낌이었고 테이블 리듬을 끝내고 나서 연출님과 배우분들과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토대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시대의 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셨는지를 조금 더 잘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디벨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확실히 테이블 리딩을 하고 나서 좀 더 명확하게 시대상이라던가 캐릭터 드라마의 흐름이 너무 많이 잘 보여서 좋았고요. 그러면서 부족했던 부분과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지가 확연히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테이블 리딩 끝나고 작가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